안녕하세요 한샘트럭 대표 최준호 입니다 저는 지금 저기 뒤에 보이시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저 차량 11톤 윙바디 도색으로 왔다가 저희가 하나 차 만든게 있어요 5톤 덤프인데 축 덤프 압축에다가 적지 않지 모르는데 4m 80에 폭 2300 그래서 안테나 실내에서 달라가지고 기존에 후축 자리나 판매했구요 요것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도색도 완료돼서 영상 가볍게 찍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차고지 들어가서 제대로 찍을텐데 요 차량 같은 12년식에 250마력 주행거리 43만정도 뛰었구요 압축에 압축에 적지 4m 80 축광거리 단축 똑같아요 3960 정도 되죠 단축으로 했구요 경량화물 덤프 만들어서 기존에는 후축에 4m 50장 판매했는데 4m 80짜리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많이들 기다리실 텐데 이렇게 안테나 실린도 만들었구요 저번보다 한번 특정 업체를 바꿔봤어요 여기가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가볍게 한번 더 차를 도색이 완료돼서 영상을 찍고 있구요 차고지가 한번 더 깨끗하게 영상 올리겠습니다 2012년식에 250마력 주행거리 43만키로 그리고 단축에 압축에 적장 길이 4m 80 폭 2300에 덤프 여기다 보통 구삭기 운반용으로 쓰시는 분들은 여기다 적장 충분히 실을 수 있구요 중축하고 같은게 5m 30인데 이건 4m 80이면 50cm 밖에 차이가 안나고 단축하고가 4m 60이거든요 그거보다는 좀 길어서 아마 유용하게 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축 덤프 4m 80짜리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상단에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 감사합니다 일단 원 А&To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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& trying 미쳤럴 znaczy 좀 더 Riot Bolts&To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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&깃